오늘은 10편, 18편,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가정의 평화, 또 직장에서도 평화, 또 모든 사회적인 이러한 평화,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건강이 쾌적한 그러한 평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가 상실되고 내 몸이 아프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몸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불안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는 것이에요. 평화. 전쟁이 없이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으로 변하는 천국의 평안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과 내가 사는 지역사회가 아무런 분열과 시기와 쟁투가 없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을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찾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전략가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전략가들의 말이 많이 있죠. 명언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세기경의 로마의 군사전략가인 베게티우스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어록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싸워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피곤하고 두통이 있고 기침이 나고 여러 가지 소화불량증이 있고 여러 가지 뇌과 외과 질환, 정해여과 질환들, 피부과 질환들 많이 질병이 있어요. 이러한 병이 생기는 그 원인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면역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균과의 싸움, 바이러스와의 싸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을 싸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병균이 와도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나는 식중독에 안 걸렸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면역기능이 그만큼 뇌 속에 강하기 때문에 그 병균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이 평화를 누리는 것, 건강을 누리는 것이라 이거예요. 마음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생각을 주고받고 또 말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부딪히고 말로 부딪히고 상처를 받고 하는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죠. 웬만한 것에는 끊어가지 않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그만 말에 상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울고 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과 강박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환에 상처를 입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강력한 이러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생각을 주관하는, 생각을 절제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절제하는 그러한 강대함, 담대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담대한 생각, 소망의 생각, 건강한 생각, 건전한 생각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몸에서 우리가 싸워서 모든 스트레스 요인과 싸워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이겨서 건강한 것처럼 만약에 지면 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설사하고 두통이 있고 고열이 나고 이러한 것들. 그러나 열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이게 병균과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기면 평화가 오는 겁니다. 또한 그 평화 중에서도 가장 원천적인 평화가 있어요. 그게 무슨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 말씀은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지옥불이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거짓말에 미혹되고 그 미혹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 속에 모든 육신의 정력든 이러한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기질을 만들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안에서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몬들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당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면역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냥 스트레스 호몬이 그냥 쫙 차오르게 되면 온몸이 떨리고 공황장애 불안, 초조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야말로 만성질환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에 평화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속에 임하도록 오신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지게 되면 약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배를 받는다 이거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초강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주관하고 있는 권세 잡은 자가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있어서 자율함을 누리냐 아니면 계속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하느냐, 도적질 당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에 따라서, 강자의 질에 따라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강자의 좋은, 선한 마음을 통해서 약자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약자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누가 정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통제부에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24시간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도 지옥을 누리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면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불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불화. 평화가 깨진다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언제는 평화를 주로 왔다고 그랬는데 또 마태복음에서는 평화를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다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달려있는 거예요. 평화의 비밀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로 왔노라. 검이라는 게 뭡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살상 무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화평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여러분 아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한다면 그 집안인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평화의 근원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 천국의 평화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 하나님께서 예외로 하신 그야말로 하늘의 평화까지도 희생하면서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 굴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때는 당신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평화를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심지어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이 잘 지키는 것,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때로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국기 9장 5자리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성배의 민족이 된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거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배의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네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무궁화가 꽃이 피는 바로 무궁화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슨 꽃이에요?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입니다. 그 학명이 똑같아요. 샤론의 장미는 무궁화예요. 샤론의 장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왜 꽃이 무궁화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개시하심이 있다. 우리 이 민족은 적은 나라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민족이었지만 마지막 때의 동방에서 촛불처럼 빛을 바라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하여 세계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기독교의 부흥이 바로 이 민족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도 새벽기도 하고 철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숫자의 성교사를 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서를 찍는 데 가장 많은 부수를 찍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민족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회방하는 거 아닙니까? 화평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분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와해되는 것을 원하는 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를 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나. 그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적그리시도의 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눈에 가시라 이거입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싫어하면 바로 그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아예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자기에 속한 건데 사랑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너희들을 끌어모아서 에크레시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교회가 눈에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냐.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을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남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친교회적인 친예수적인 그러한 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공개적으로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죽음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완전히 단절이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사회에서 단절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서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큰 축복을 받고 있다.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 보세요. 그렇게 마음껏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북한 뿐만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공중에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환상 중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개시를 받고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정말 그 두려움에 떠는 거 아니?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새해 1회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미 기도하는 날에 천사가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응답을 받고 돌아왔다.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20일이 넘어도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21일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 1회만에 기도가 응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기도 응답 받고 그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전달라고 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파사국군. 페르시아군이죠. 페르시아.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나라를 주안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이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들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도자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이런 영감을 주고. 그래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마귀에 씌우게 돼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가 그냥 20일 동안 그냥 꼼짝 못하게 그 천사들을, 그 악령들이 그냥 묶어버리니까 미카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악령들을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1일 만에, 새해 1회 만에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 영들이 쫓겨나가고 이제는 헬라를 다스리는 영이 그 나라를 주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야. 우리나라가 핍박을 받고 우리나라가 한국 동란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겪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는 이 모든 것들도 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격돌하는 거 아닙니까? 격돌하는 거. 지금 이 나라의 이 분열과 시계와 쟁투도 이게 권력투쟁이에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은 뭐 어떨 때 타협이 되느냐. 하나가 이기면 타협이 되는 거예요. 같이 어떤 격돌할 때는 아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을 해서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세인들, 종교 전문가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자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가니 얼마나 아이러니칸한 일입니까? 왜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맹인이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정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업체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영하는 모든 직장에서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기, 승진하기 원합니까? 얼마나 경쟁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 걸 하더라도 얼마나 경쟁사회 속에서 이겨야 되냐 이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검진하는 내과가 10개가 넘어 이 동네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디를 어떤 직업을 불문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법칙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지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네요. 죄의 싹쓴 사망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슬퍼지는 겁니다. 비탄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불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그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마귀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범죄하게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10편 18편 3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지금 읽어봤습니다. 요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요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게 뭐예요? 과거에 물 떠나놓고 빌면서 천지신명이신 하나님 빌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요호와와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와 야외 하나님이에요. 야외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 나와 있는 그 요호와 하나님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야외 하나님. 야외라는 것은 야외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Y-H-W-H 이게 영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히브리어의 야외라는 그 뜻은 요트해 왓해 라는 말이에요. Y-H-W-H 요트해 왓해.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요트란 그 말은 요시란 말은 손이란 말이에요. 손. 해라는 그 말은 바라보다. 창문 밖을 바라보다. 창문 혹은 바라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란 말은 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와해. 해는 바라보다예요. 그럼 뭡니까? 이 말이. 손을 못에 박힌 손을 바라보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야 야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시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그 히브리 문자의 상향 문자적인 원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외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시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담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토라라는 말도 그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탑, 와, 레시, 해란 말이에요. 토라라는 말이에요. 네 글자예요. 탑이란 말은 표적,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와 라는 말은 못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레시란 말은 사람, 높은 사람이 레시예요. 그리고 헤드란 그 말은 보라는 말입니다. 보라. 와트에서 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높은 사람을 바라보라. 그게 말씀이에요. 참 놀랍죠? 바로 토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시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시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시도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장대에 달리신 높임인 예수 그리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장대에 달린 높임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말씀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업자에서 학업에서 또 병의 이러한 문제 속에서 병의 검진 결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그야말로 질병과 그야말로 쟁투와 시기와 경쟁과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대화 20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합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연합군을 하고 세일산 주민까지 연합하여 그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요사밭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고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레일사람 아하시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들의 이러한 그 모든 능력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희는 승패는 하나님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대호를 갖추고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밭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뒤에는 레위인들이 언약계를 매고 가게 하고 그 뒤에는 장수들이, 군대들이 그냥 쫙 올려서 지금 징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래요. 복병. 복병이 무슨 여호사밭의 군대가 복병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복병을 일으켜서 싸우게 하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합과 암몬 족속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야.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이 세일산 주민까지 다 죽이는 거야. 일어나 보니까 다 시신이 돼버린 거야.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처치해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의 청군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어를 갖추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그러나 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들면 악한 영들이에요. 그 영들의 진이 무너져 내리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진들이 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대적들이 무너지게 된다니까. 그 대적은 우리의 대적들은 경쟁자들은 어떤 자들이 그들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진이 무너지면 그 영적인 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놀라운 길. 이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띠를 띠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우리가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죠. 제가 뭐 중환자실에서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험했고 내 또 딸이 갑자기 학교 등교하다가 그냥 뒤에서 그냥 조는 차에 의해서 그냥 두 바퀴가 그 중학생 때 그냥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깨지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날을 떠나 그 전날 하나님께서 기도로 예비하셨다 이거예요. 청계산에 가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시가 넘고 1시가 다 됐을 때 우리가 하산하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 대화가 기억이 난다니까. 이야 오늘 참 무슨 일이 있어.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고 박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야.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 우리 딸내미가 등에다가 말이야 책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야 이거 무슨 무거운 책을 이렇게 들고 가냐. 오늘 그래도 중요한 공부할 게 있어서 참고로 가져간다 그러는 거예요. 젖소 가방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핸드폰을 이어폰을 끼고 가다가 조는 그 차에 그냥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탁 차가 그냥 넘겨뜨렸는데 딱 넘어지면서 먼저 그 젖소 가방 속에 책이 쫙 들어있는 걸 타고 슬그머니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한번 뒤집어지고 또 그 다음에 그 가방이 먼저 그 바퀴에 딱 걸쳐서 몸을 살짝 지나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 형령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물론 골절이 되기까지 그랬지만 만약에 그런 보호가 없었더라면 이미 딸을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에서 1등 할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완전 회복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리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띠를 띠우시는 거예요. 그 띠는 무슨 띠예요? 진리의 띠인 것입니다. 10편, 18편,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띠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띠를 먼저 띠워야 되잖아요. 저는 공부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항상 띠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두꺼운 그냥. 그걸 가죽혁대로 두꺼운 띠를 딱 띠고 지금도 단에 올라선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엽기 들 때 하는 띠를 딱 띠고 공부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라 얘기해요. 그래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띠 그냥. 그걸 가죽혁대로 두꺼운 띠를 딱 띠고 지금도 단에 올라선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엽기 들 때 하는 띠를 딱 띠고 공부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라 얘기해요. 그래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받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읽어본 그 논어 공자가 쓴 그 논어를 보게 되면 공자의 제자가 진리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공자님 저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아르켜 주십시오. 그러다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문도 석사 가이다. 내가 아침에 그 진리를 알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리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하나님 내 구주로 영접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억누레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억압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암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이 밝히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원수가 나를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넓은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알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능력은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쇄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빛을 바라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어둠과 빛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우십니까? 아니죠. 마귀는 피조물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파악 떠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일어나면 그냥 파악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방에 갑자기 저 반지하 속에 과거에 젊었을 때 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반지하 방에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말이야 빛에 넣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만한 바퀴벌레가 그러는지 놀래가지고 팔캉 그냥 자빠지는 거야. 일어나질 못해. 일어나질 못하더라고. 한 번 넘어지니까 일어나질 못해요. 이와 같이 빛이 임하면 마귀의 권세는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꼼짝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사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에 넣은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자유암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암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를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며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10편 18편 33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굽이 쪼개져 있는 암사슴처럼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절벽을 그냥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굽이 하나 통굽이 되면 말은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산이나 양이나 사슴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후반땜을 그 산양들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수백 미터 천기를 넘어지지 않냐고 미끄러지지 않냐고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바로 이것이 싸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 사자나 호랑이나 시랑이 없는 곳이에요. 범접지 못하는 높은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가 말이야 그 많은 떼들이 독수리를 괴롭히고 공격하지만 독수리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냥 독수리가 하는 것은 높이 올라가면 끝이야. 악한 자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상하는 독수리가 날개추며 올라간 것 같이 높이 올라가 버리면 모든 것은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괴로움과 어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야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야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싸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풍파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야외께서 싸워주시고 그야말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거빙하고 주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앙칸 영들을 내 가정과 내 사업체와 내 모든 범사에 역사하고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우리의 삶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흰에 헤 그야말로 회